오늘은 영동에서 영동기술센터에서 영동감경부에서 둥근근이 나결병에 대하여 예방조치에 대하여 강의와 같은 거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흥근근이 나결병 그리고 모험근이 나결병 이것만 가지고 영동기술센터 자기농 소장님 우리 본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소득층에 기여할 수 있는 인터넷 판매의 도움이 이런 부분을 좀 흥근님께 보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